자 여러분 지난 17월 초 블리즈컬 아마 기억하실겁니다. 상당히 많은 흥미로움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기대감들 많이 부풀어 왔다 사실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신 캐릭터 애쉬가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히어로워드 오브 더 스톰는 드디어 오리지널 캐릭터 오르피아까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대한 변화도 있을 예정이었었는데요. 특히 워크래프트 시리즈 세계관의 워3의 리포즈드 그러니까 저게 리마스터가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은 정말 블리즈컬에서 상당히 크게 고안을 올리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법이었을까요? 디아블로에 대한 루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디아블로2 리마스터가 나올 것이다. 아니 디아블로4가 나올 것이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모두의 예상을 지옵고 디아블로 이모탈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은 특히나 디아블로 팬들은 이 신경감을 안길 수 바뀌었습니다. 더욱이나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신장을 내놨다면 완성일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 법칙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더 욕을 먹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와중에서 블리즈컬의 주가를 떨어졌습니다. 진짜 현실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 외국인들은 외국 유저분들은요. 특히 디아블로 팬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눈을 돌렸는데 바로 이 게임을 통해서 디아블로4가 바로 여기에 나타났다는 루머를 퍼트렸는지 안 퍼트렸는지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접속자들이 선택한 포화 상태를 막고 있는 추세기야 한다. 저 또한 지금 그래왔었고요. 특히나 지금 1시간 이상 넘게 거의 뭐 1시간 반이겠지. 아니야 2시간이다. 2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하기 망정이었었는데요. 특히나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 온리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플레이는. 외국에서는 차단을 막고 있는 추세기야 한다. 그런데 이거. 이거를 여기에서 VPL을 통해서 우회 접속하는 유저들이 발생했었고 심지어는 중국 같은 경우는 해까지도 위험을 받고 있다라는 이 게임.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바로 로스트하크입니다. 진짜 오래 걸렸죠. 정말 오래 걸렸고요. 제가 한때 이 게임에 대해서 한 2년 전에 포스팅한 바 있었습니다. MMORPG가 레드존 화생사이트에서 과연 해석처가 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근데 진짜 해석처가 등장했고요. 물론 개발기간은 7, 8년 됐다고 하죠. 그 정도 걸려서 나왔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이 게임에서 물론 비록 제가 한 2시간 이상은 많이 걸렸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30분 중으로 플레이해볼 동안인데요. 지금부터 미리 하나 만들었긴 했습니다. 미리 하나 만들었긴 했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떤 어떤 클랜서인지 무선천사 오우 일단은 뭐 남자인건 맞고요. 이 정도 되고 예 법사 어우 예쁜 눈님이시네. 그래도 택트클하네요. 예 그리고 무도가 오우 주먹으로 달리는데 오우 여기에는 뭐 아니야 배틀맛서 예 오우 와우 완전 이거 무려 보이네 이거 무려 보이고 임파이터는 어허 비스피트하긴 하네요. 예 그리고 기공사 예 오우 장군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허터 와 뭐야 진짜 실탈 쏘는 거예요? 진짜? 오호호호호 어쨌든 이 정도로만 이 정도로만 이렇게 등장하게 된 클래스인데 아직까지 남은 두 개는 아직 안 나온 거라 아직도 현재는 오픈베탈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단은 미리 뭐 만든 캐릭터 있죠? 얘로 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로스트하크의 모험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신분들 팔로워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오신분들 구독과 아무튼 도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진행해보도록 하죠. 예 예 스테위 자 봅시다. 뭐 어차피 조작방식은 뭐 기본설정 기본설정 예 있고 스킬 아 죽기 상호자 이렇게 좌우반들은 여름덕금 위선잡이신 분들을 한해서 봤으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하 어쨌든 대충 넘어간 거 제가 스킬도 안 봤거든요. 제가 아 근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예 2시간 동안인가 어쨌든 30분만 해놓고 예 진행해보도록 하죠. 근데 아이재마 영국이자 치놓고서 쳐놓고서 어쩌지 메인사이트 태풍이 난 지 응 자 지금부터 의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허 어허 터뜨리치에서 주민들이 납치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허 어허 그 배후에는 악마의 힘이 담긴 노비아이라는 물건이 있었죠. 음 노비아이의 힘에 사로잡힌 아이재만 박사는 연구기지를 태세해야 하고 각종 사람을 대상으로 위험한 수렴을 진행하고 울메 오메 오우 쉿 오마이갓 이거 스케일이 큰데요 이거?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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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자 어쨌든 일단 진행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쨌든 뭐 아 맞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서 가는거지 그렇지 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 보면 딱 바로 디아블로하고 비슷한 시스템이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디아블로 시리즈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왼쪽 클릭할 뭐 이동하고 그랬던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오른쪽 버튼 누르면서 가는 방식 예 이렇게 방식으로 공격은 뭐 어차피 왼쪽 버튼 누르면서 이렇게 예 해준거 오우 근데 이거 이벤톤에서 뭐 뭐 할수있나? 아직 없구나 어차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 야 근데 이거 예 디아블로 비슷하거든 오우 자 어쨌든 아 에피스테이로 지키도록 아 듣던 대로 분위기가 어마어마한걸 아 어마어마하지 어 자 어쨌든 자 그럴 줄 알고 새로운 부위 준비해놨다고 어 아 얘 얘가 얘기하러 오죠 근데 좀 아쉬운 점도 있네요 약간 어 자 가방가져만 가로 에 에콘알파 오우 자 날려버릴 수 있어가지고 자 오우 자 어쨌든 나 지휘 버튼을 살펴보게 오 이렇게 돼줘 아하 그 다음에 아이템 파괴하는거 아닌것들 자 그리고는 에 장착하는거지 자 어서 성능을 시험해보라고 자 성능을 시험해보자 오오 오케이 이쯤에는 대단한거죠 네 꽤 쓸만하지 않아? 응응 쓸만하지 어 자 빨리 가야죠 룩 자 가자 어 뭐야 이거 일반공개 C 아 그냥 C킥 누르면 이렇게 가는것도 있구나 어허 좋아 오 키보로 내신 뭐야 마우스 내신 할수도 있네 어 다행 뭐 그래도 마우스가 좀 편하긴 하죠 예 오우 오오 어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무정까지도 돼 야 야 이런 판타지 3개 무정까지도 되는 기능이 있나요? 오 어허 대단한데? 오케이 자 어쨌든 스페이스 키보드 리뷰 아 심도권이 적은게 힙헬스 있잖아? 어 어쨌든 해체를 하고 자 마나 감지기 피해서 이동하라는 곳까지? 오 좋아 워워워워워워워워 어우 쉣 깜짝 놀랄게 오케 어 아하 저게 마나 감지기구나 아하 와 저거 피해야돼 그죠? 예 저는 오케 오오오오 조심 오우씨 깜짝 놀랄게 하네 갑자기 공포.. 공포서 부리기 때문에요 에헤헤 오우 무서워 오우 야야야야 잠깐잠깐잠깐잠 잠잠마아아안잠깐잠깐잠 오케잇 오우 오케이 자 잠깐 정리 갈려 피해주고 오케 좋아 어 다음은 보안관지실이로군 통로를 따라가다보면 나올거야 자 보안관지실까지 다야하네 오오 오케 이랬어 어 이쯤 되겠고 자 보안관지실 근데 꽁루는 상관없긴 하네요 네 피쳐 오 . 오구 자 오 이쿠 나 아 아 스위치로 해제할 수 있어 관제실은 용병이 지키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땡스 메이터 안 그래도 나 그거 용병들이 왜 안 기다리고 있었나 싶었어 저게 왜요 자 자 저 차단병 해제하고 돌아가자 자 오우 오우 물론 해젽고 다니기 했었죠 아 근데 새끼 거는 무슨 파이로인 줄 알겠어 파이로인 솔져프초를 워우 오우 쉣 오우 오우 자 피해주고 오자 오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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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주가 잠깐 예 좀 헷갈렸어 이거 FPSK처럼 예 오 피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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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좀 자고하기라 어렵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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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오우 아하 또 피 헷갈렸어 아아 아 미안해 여러분 적응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오우 피하고 오우 스페이스 누르는거는 아직까지 그건가보네 이것도 재사용 되기 시간 있나봐요 자 어쨌든 아이템을 획득 해결사의 작업력의 상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와주네요 이 정도씩은 좀 먹기자면 일단 연구소 완료 일단 첫번째 해결했구요 자 왕께 휩싸이 아이 희망 와우 쉿 어이 진짜 디아블로 생각나게 하네 진짜 무서워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출발해보니 아 이거 터렛이야? 어이 그런거 미리미리 말해주라고 친구 지금 나눠 오우 쉿 이 회이키도 이거 그 제사용 되기 시간 있다는건 알지만 너무 심하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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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홀럭 흘리겠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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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너무 아픈데 이거 일단 체력이랑 채워봐 어 중앙 관제실 통로는 열쇠가 있어야 갈 수 있어 어허 오른쪽 실험실을 지나 동력 제어실로 가봐 오케이 동력 제어실로 가서 열쇠를 찾아야겠구만 어 그런데 여기 로스트아크에는 어떤 악마들이 숨어있을거야 뭐 아까 외국에서 뭐 디아블로 포라고 하면서 뭐 난리 치기도 했었다던데 어허 스테오스트림이랑 해서 어 어떻게 할래 이거 아아 알케오스트리 지저놔야하나 오케이 알았어 근데 취소는 어떻게 하냐 아 그냥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면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어 어쨌든 오우 쉿 진짜 깜짝 놀라게 하네 아우 쉿 네 그건 혹시 이봐 사람들이 갇혀있을지도 모르니까 서둘러 어 사람들이 갇혀있다고 하 cuz 어허 원케 해주고 아 조회해 조회해 오 근데 변인에 중인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도 쓰러지기 밖에 없겠네 아까 전에 저기 된다사도 아까 변인에서 그런거 없고 이제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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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정리를 했고 조심히 가야겠게 해야 scary인데 진짜 느낌상 다크빠따티 느낌이 나긴 하네요 오인듬 으어우어어 없는cy 이런거로 한 점 pierwsze 아무까 합격 faze 희흥 흫 희흥 야 오 뭐 이거 우흠 보자고 일단은 나설의 추격 추격자 사형 집행 어하 플라자브리시 아까 그 펴좌 불리셨구나 오오우..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마 이 녀석이 뭐.. 뭐 저 주인공 완전 네팔레스 저.. 어 야야..닦아봐게 또 마나 그거에요 마나 확인하네 넌 나중에 상대할게 난 딴 데 갈 일이 있어 소잉 골수 훈트한 놈은 신체를 개조한 용병이야 골수 훈트? 아무래도 그 녀석의 통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어우 따라왔네 조심해 꺼져잉 난 지금 바쁜 몸이니까 Win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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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kel 중간 이제erson 손이 가뿍게 meters 이기적은 사이... 아! 이 정식을 피해 하는 것도 있고 쿨다운 했구나 오! 피해 주고자 오! 오케이! 오! 자 이렇게 피해 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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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피해주고자 어 저기 원초리라고 해도 사거리가 있고 치다보니까 조금 신경써야겠네 오케이 끝 휴 이렇게 해서 해주고자 자 획득함을 슬로우에서 등록하면 된다 이거는 뭐 기본이죠 에 해체를 해주고 오우 해제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서 가야하나 자 일단 여기까지 들어올것 같은데 와 이거 엘레베이터가 있고 오우이 이 요러시대 이런 판타지세계 엘레베이터 나름 좋네 오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열쇠를 장착하고 오우 디아블로 3의 느낌도 있고 나는 자 어쨌든 오우 이제부터 메인이야 되게 왔네 어 노리고 왔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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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트롤러우로부터 버스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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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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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만하면은 저폰네도 다운지 말아야겠대요 얘는 레이너 계열이기 때문에요 오 조심하고 됐어! 우후! 첫번째 모습 치고는 싱겁게 끝나긴 했네요 저 어쨌든 저...뭐야 이거 느낌이 안좋네요 설마 용을 흡수할 칼은 어? 오오! 어 이거 주의곱으로 지금 해! 어 쓰러져가요? 네 어머 설마 용을! 오 일단 닫길 했구나 어 그래도 오 하같이 얘도 용을 한번 빨 뭐야? 이봐! 이제 들리는거야? 하이 걱정했잖아 아 나 정말 이상한 의뢰였네 아 진짜 이상한 의뢰였네 어 이제 복귀해! 오늘은 두 점에서 한잔하자고 예! 나 근데 난 수신을 걸 어떡하겠어 난 수신을 하글랑 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 보스도 처음으로 끝내긴 했는데 어우 생각하느라 좀 어려운 느낌이 있네요 예! 자 어쨌든 어 프로로그 또 또 계속 또 계속 플로로그 지뢰 선택이래요 어 아하 이거 넘기는 것도 있고 어 플로로그 완료하고 우편도 보루새 지입된다는데 이때 계속 지뢰였보다 하죠 예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최초공개 나왔던 떤거 같은데 예 그래도 예 일단 요거는 좀 마무리하고 이제 방송 종료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초공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와요 예 그래서 뭐 그 지금 영상 올리는거 제가 잠깐 좀 얘기해 해지를 하겠는데 지금 추천드려가지고 자 자 어쨌든 이제 런칭 기절 출석 이벤트 이렇게 해주고요 예 예 자 업무대기 별자리 뭐야 아 추척 컨텐츠라니 이런게 이런게 나오는구나 어 어 좀 빨리빨리 좀 나와주지 진짜 아휴 좀 그런게 있네 아 6시에 AI 출석 이벤트 자 뭐 어찌였던거네 아 그래도 예 일단은 첫번째 이제 플로로그에 첫번째라고 해야하나요 예 예 첫번째 플로로그를 예 이렇게 해서 예 잘 한거 같은데 예 이것은 제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뭐 도전까지나 나와주기 하고 그러는거 같은데 예 어 이런 내가 잘못 잘못 늘었네 자 자 그리고 예 예 다른거 보이죠 전초 스킬 아니 스킬포인트 역시 필요하겠네요 어 어 어쨌든 의뢰를 완료하러 가야겠죠 예 어 어 느낌이 안좋은데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엇 어 어 엇 어 엇 엇 어 어허어 설마 고객님 풀린건가요? 깨져서? 어이구야 오우 어땠 로브아이로 인해가지고 지금